안녕하세요 이제 머지않아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여름쯤이나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저희 인원과 홀사이즈에 비해 볼 때 이제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베스소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스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베스소 도입부에 해당하는 일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오리 옥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전반부에서 3일째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오른 말하면서 옥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완성시킨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반부에는 바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혜와 개시의 영,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영성이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망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본서신의 주제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따로 불러낸 무리인 교회라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진 저희 이천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설명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로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안에 거하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시고 임재의 활동 즉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한 어떤 활동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함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화목재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화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고 화목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화목재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셨고 달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이제 교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구성원들로 형성되어서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요소로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임은 성도 하나하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저희 모임이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에게 때로는 본의 안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안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활동하기 시작한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을 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주권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 저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다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죠 차라리 밖에 있는 것이 마음에 편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증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렸습니다 심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활동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신의 임재를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우리의 정당한 분노와 정당한 화를 또한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요구하고 평가하고 또 분노해야 할 근거와 모든 자격이 사라졌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한 조건임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쉬운 성경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평안히 거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 창조한 이 교회를 2장 15절에는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 전에는 이 세상에 단 두 분류의 인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화목재물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옆구리를 통해서 나온 교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 번째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곧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세기를 지나면서 2세기가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새로운 인류다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제3의 인류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류고 제3의 인류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인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와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 갔습니다 제3의 인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를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재정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들 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를 보고 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은 새로운 황제인 주 예수님께만 독점적으로 받쳐졌고 그들은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요? 그들의 충성은 새로운 황제인 주 예수님 교회가 핍박을 받던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황제의 입장에서 교회는 정말 괘씸한 존재였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는 나라 공동체였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공동체 저는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고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인데요 한 새로운 인류, 한 새로운 나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구원받고 자랐던 교회에서도 이건 나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적절한 표현이 맞을까라고 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제가 혼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 같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안에서 제 모든 피로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와서 영적인 교재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라면 저는 저의 피로가 또 있어요 저는 좀 즐겁기도 해야 되고 또 친구도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고 때로는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런 피로가 사실 저에게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딱 하면 몇 년 동안은 그랬는데 최근에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하면 먼저 쌍두 문자부터 막 들려옵니다 왜 욕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는 네 혼자 그렇게 잘 사냐 이놈아 우리는 보고 싶지도 않느냐 이놈아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점잖게 말한 겁니다 친구니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친구의 피로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등한시한 거예요 그 친구는 두려워 없어서 못 살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배신한 거예요 왜? 이곳에 저의 모든 피로가 저의다 만약에 교회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학생들은요 교회 생활 따로 또 세상에서 놀이와 친구들 따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들과 말씀만 교회 짓느냐?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 당시는 의자가 없었는데 실내에서 맨날 그냥 공 차고 그냥 놀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그냥 배고프면 밥해서 먹고 그러면 그러고 집에 간 거나 그것이 끝나고 집에 간 거나 그렇게 시큰 놀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둘러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주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마음이 꽉 차고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게 만족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필요한 게 다 채워졌어요 놀이, 먹는 거, 친구로서 그 다음에 거기서 영재인 것 같이 다 채워지고 집에 돌아가면 어찌나 뿌듯한지 오늘 형제 자매 놀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우면은 우리 정제감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선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에서 친구들과 먹고 놀고 하면 왠지 거기서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하고 찔리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는 존재라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이 새로운 종족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일하고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민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함께 모이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것들을 사실 저희는 엄격히 말하면 배워야 합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 나이 때나 저보다 먼저 되신 형님들은 우리 모임에서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그것이 알아듣는 것 같지만 막연할 수 있어요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종족은 새로운 인류는 생태학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서식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이 생태학은 생물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제일 중요한 연구를 그들의 서식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종족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들이 건강한 하나가 서식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들의 종도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연구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족들이 멸종될까 봐 항상 국가에서 뭔가를 개발한다면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서식지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이 멸종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 게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민물에 사는 물고기를 바다에 집어넣게 되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 수 없는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국에 있는 펭귄이 너무나 정말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희 나라로 갖고 와버리면 그 펭귄은 죽고 맙니다 적절한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에 있는 이 곰을 이 따뜻한 나라로 옮겨봤더니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적절한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를 어려서부터 가둬서 키우면요 그 호랑이의 사냥의 본능이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가끔 호랑이를 개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사냥 본능이 사라져버렸어요 생물을 고유의 서식지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놓으면 그 생물은 멸정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생존은 지킬 수 있어도 타고난 본능과 기능의 일부분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렸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인류의 종교계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유한 서식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1세기 때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대심 아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로서 모든 영역의 삶을 나누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그 고유의 서식지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된 생명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가할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을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3장 1절은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2장의 내용을 이어가는 문장입니다 바울은 에비스교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을 위해 이제 간구를 시작하면서 3장을 시작합니다 2장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격적인 기도에 앞서서 커다란 비밀에 관한 내용을 삽입구 형식으로 2절부터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구입니다 그리고 14절의 이름으로가 1장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의 경륜을 위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게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비밀이란 어떤 신기하거나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또는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전부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년 동안 하나의 비밀을 가슴 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수천년 동안 비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뭔가 비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합니다 노출돼서는 안 되거나 너무나 소중하거나 특별하기 때문에 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큰일 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었겠죠? 그래서 기껏 우리는 몇 년이나 몇십 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년을 마음에 품고 계신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사도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들에게까지 감춰있던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성경에 모두 다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감춰던 이 비밀 생각 때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딱 드러냐면 하나님이 이 비밀의 계획을 어떤 계획인데 이 계획은 결코 처음에 사단에게 방해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방해를 받았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런 더 이상의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이 비밀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밀의 내용을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었고 2장 11절부터 22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바로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화목잼을 드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에서 교회는요 가로 안에 있었습니다 비밀로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의 교회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가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시대적 구분을 다루고 있는 가로 즉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비밀이라고 가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쓰여진 대부분의 역사가 기록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다루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요 말락이 끝날 때까지 거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이 잠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많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예언된 71회에서 69일회까지 시간이 쭉 정상적으로 가다가 69일회에서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한 1회를 남겨놓고 새로운 시곗바늘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시계는 멈췄습니다 이제 교회가 완성되어서 휴거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바늘의 시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일정표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의 중간 삽입 즉 비밀의 기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은 알려지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 비밀을 받기 위해서 성별되었는데요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알죠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영국적인 실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게시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형제자민들이 이 주석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되면 모임에서 쓰여진 주석과 일반 주석이 현저하게 차이점에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을 축복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말씀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아이언사이드의 말을 한번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또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어떠한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 나라들은 그들과 더불어 또는 그들의 의에 복을 받게 될 그날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특정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의 다른 단체에서 이 천년왕국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해석을 다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나 6절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진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속받은 우주의 일들을 관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지만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고 또 성령에 의해 주님께 연합되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서로가 한몸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차이죠? 바로 이 비밀 이 비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저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런데 이제 다른 주석들은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천년한국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을 받을 것에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이 위대한 진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8절, 9절, 10절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 9절에 붙은 영원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인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울의 마음속에 비춰졌고 하나님은 다시 바울로 그 비밀의 경륜을 만천하에 비치도록 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과 연관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장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며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망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타락한 영들이기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대상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해가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천사들과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드러내는 시청각 교제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드러낸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를 보고 천사들이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의 샘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예로 고른조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너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른조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째하다 천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울을 두어라 천사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특별히 타락한 천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이 사단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른조서 11장에 말하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였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셨던 이 질서를 사단은 제일 먼저 파괴시켰어요 어떻겠죠?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짐승이 여자에게 컨트롤합니다 너 이렇게 해 여자가 어떻게? 그 말을 순종하죠 그리고 남자에게 순종해야 했던 여자의 말을 남자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이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혀진 무너진 나라 멸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 다양한 변덕이 있지만 질서가 무너진 나라, 사단의 나라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50대 아주머니가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의 모든 명령을 받았던 그 짐승들 다시 천년 안국이 오면 우리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그 짐승들이 지금은 이 사단의 나라, 이 세상에서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뉴스에 평균 우리나라에 하루에 여섯 명이 개들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질서가 뒤집혔어요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제 귀에 확 들어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되게 유명한 남자 연예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 봐요 당신의 집에서 리더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하는 대답이 꼭 있어요 제 아내죠? 최근에 뭐 이름을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지만 최근에 들은 말은 안정환이 그런 말이었어요 집에 리더가 누굽니까? 당연히 제 아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선심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아, 괜찮은 남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유명하다는 그 축구선수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선심을 샀어요 아, 멋있는 남자 박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사단의 나라입니다 질서가 뒤집혀진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 세상을 정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정지하는 그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이 교회만이 이 질서를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교회로서의 천사들에게 특히 타락한 천사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정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빛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너울에 대해서 이 이단 소리 들으면서 이상한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쓰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단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사단에 뒤집어 놓은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세상과 사단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주 만물을 통일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입니다 교회가 각기 다른 문화와 인종 그리고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섞여있는 물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역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고 우리는 당신과 친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거부 반을 일으킬 만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친해지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천년 동안 가슴에 품고 계셨던 비밀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겠지만 오늘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이 IMF를 이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정말 그 교회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뒤에 달린 댓글을 제가 가끔 보는데요 와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 시대가 왔나 할 만큼 지금 댓글이 막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분노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냐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미스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야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흥분이 극에 달아갖고 이러한 자는 당장 죽여야 된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 있어선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완전히 극에 달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그 비밀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후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인 교회를 알게 된 바울이 골로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고 그는 그 고백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영원전부터 품었던 수천년 동안 마음의 비밀로 관측했던 이 비밀을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되고 그의 온 생에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려졌고 교회가 무너질 때 피 눈물을 흘렸고 교회가 세워질 때 기뻐했고 그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고 천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겪는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은 이 놀라운 가치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자신이 겪는 대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결코 슬퍼하지 말고 결코 아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리는 그 고난과 그 환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교회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소중력이 그 교회의 가치를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멸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나마 바울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임재를 드러내시고 활동하시기 위한 그런 처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서로 화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용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서로 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회복된 질서 또 우리의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정말 자기 부인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마음 같은 점 다 뒤집어 버버리고 싶고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따지고 싶고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전부터 품었던 수천 년 전 품었고 아들 예수 그리 속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나온 이 교회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는 이 파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감사합니다